오늘 신문신탈을 하시겠습니다. 국내외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후문 아이들 멤버 이 시간에 신문을 해주시겠구요. 그리고 소요한 시간에 신탈을 해주시겠습니다. 오늘 맥힘 참들어서 대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신문신탈을 하시게 되셨는데요. 오늘 맥힘 참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수분들 모두 같이지 마시고 불가하게 안전하게 준비하실 수 있구요. 꼭 승리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박수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멋진 신문신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